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시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사실 이게 되게 장난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좀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가격을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목적은 뭐 뚜렷하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나와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장별로 그리고 모델별로 그리고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국가마다 다르니까 그 가격을 맞추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시가대로 횟집에서 시가대로 파는 딱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어떨 때는 가격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요. 또 오를 때도 빠질 때도 있고 이게 정신없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것더라도 상당히 복합적인 변수들이 많이 좀 됐습니다. 가격 같고요. 주가 아니라 자동차 가격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거의 6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자동차에서 일단 부분 변형이죠. 완벽하게 새로운 차가 아니라 기존의 모델이 약간 변형하는 거고 이미 전 세계의 소위 자동차 전문에서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모델3의 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냥 모델3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프로젝트 명을 하이랜드라고 표현해요. 하이랜드. 그래서 모델3의 하이랜드가 발표됐죠. 발표됐는데 미국은 아직 아니고요. 중국과 유럽 등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그 가격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모델3의 기존 모델을 또 살인하는 행사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니까 오랫동안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보다 좀 오래 타고 9% 정도 오래 타지만 가격은 중국 기준으로 10% 정도 올라가고 올랐죠. 그리고 차는 더 커지고 예뻐졌다는 얘기는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 가격만큼 나오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논의할 바가 아니고요. 여하튼 발표가 나왔고 이미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문이 몰리고 있고 이미 그거에 공개된 모델, 배송하고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 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은 비싼 모델들이죠. 모델 S랑 X죠. 우리나라 가계로 보면 1억 2천, 1억 3, 4천까지 하는 것들인데요. 그것들이 미국 내 가격인데 미국 내 가격을 적게는 1만 5천에서 1만 7, 8천 달러까지 기본 베이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싼 차들 SUV에 맞춰서 새 재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까지 맞춘 것 같아요. 기본형은. 물론 해당되는 차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내 가격도 바로 어저께 내린 거로 확인했거든요. 9월 1일자로 내려갔고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1억 1,300만 원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1,500,600만 원 내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호도는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을 보면 주가를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리면 경쟁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또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또 프로필 마진, 이익률이 또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결국 주가는 이제 여러 가지 반영되겠지만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은 5% 떨어지게 반영됐고요. 주가는 보면 또 한 3% 올린 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랑 상관없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이후에요. 투자 의견 변화는 거의 없겠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서 종료를 내리게 됐고요. 대분의 목표 주가는 대분은 올린 것이 최근에 7월 이후에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불안을,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것 같은데요. 곧 자리를 잡겠죠. 주가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은 월트디즈니입니다. 호재가 정말 없을까요? 주가가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헐리우드 파업도 있다고 하고요. 무슨 가격 문제 같은 것도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 2021년 이후에 주가가 한 59%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리만사 때 최고치에서 한 52, 3%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2, 3년 동안 거의 한 60%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상 최대폭으로 최근 들어서는 많이 떨어진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다 있었지만 다들 많이들 아시는 건데요. 지난 주말에 새로 나왔던 것은 일단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ESPN이라든가 ABC라든가 방송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선가 송출해야 되니까 케이블망 이런 데를 통해서 송출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케이블망으로 보면 두 번째 정도 되는 소위 차터 스펙트럼 케이블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송출이라든가 방송권 금액 갖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약간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시스템에서, 그 채널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일세적일지 장기적일지 모르겠지만 빠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일단은 악재 인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케이블 TV 송출업자나 케이블 TV의 어떤 채널을 갖고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기존의 어르신들이나 보통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은 지상판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겠고요. 그리고 케이블 TV 이런 건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무슨 KT나 아니면 IPTV도 있고 위성을 보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저도 새로 이사를 갔는데요. 물어봅니다. TV 보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그만큼 KBS 시청률 2,500원 내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집에. TV 자체에 TV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각설 하나 씁니다. 나는 유튜브로 한 번 본다. 이런 걸 쓰거든요. 왜냐하면 공중판은 바로 보이잖아요, 연결하면. 맞아요. 그래서 사인하면 2,500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런 사람이 꽤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딱 느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할 때. 현재 스트리밍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38.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가구에서 40%는 그거를 보고 있고요. 케이블을 보는 사람들이 30%가 깨졌는데 지금요. 29.6이 되겠고요. 지상파 보는 사람이에요. 지상파 ABC나 이런 거 그냥 공청 안테나나 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런 건데 20%.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그림인데요. 이게 그러면서 왼쪽이랑 아래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먹거리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아웅마웅, 짜웅마웅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디즈니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지만 먹거리로 보면 가장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 디즈니랜드입니다. 상에도 있고 도쿄도 있고 미국에 두 개 있고 유럽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재미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워낙 작년에 워낙 월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같은 기간, 독립기념일 날에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월드입니다, 미국에서. 대기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대기시간이 올해 작년 대비한 20%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네요. 대기시간이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디즈니의 지금 어려움이다. 캐시카우인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르는데 얼마 전 디즈니랜드 월드에도 사람 인적 조정을 했거든요. 우선 그만큼 쉽지 않은 구간이다. 당분간은 보수적 시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네요. 알겠습니다. 수지 타산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슈상으로. 그치만 어찌 됐든 디즈니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보수적 관점이 불가피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좀 괜찮을까요? 세 번째 종목은 룰루레몬입니다. 남자도 레깅스를 입지는 않지만 요즘은 입으시는 분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소매 유통주 실적이랑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룰루레몬은 정말 거뜬했습니다. 남성복이 또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실전지 지난 주말에 제가 업데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약간 중립적으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 올렸는데 마진은 좋아지지 않았고요. 재고 얘기하셨죠. 재고 엄청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반적으로 가이던스 올린 거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최소 11군데가 목표주가 올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남성복 시장의 성장률이 여성복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남성복이랑은 여성복 같은 대표적인 레깅스 외에도 운동복을 워낙 티셔츠라든가 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입고 있고요. 외출복이나 이런 거 가벼운 외출복 이런 것도 저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아직 남성용은 안 나왔는데 여성용 신발이 있거든요, 운동화. 그것들에 대한 인기가 꽤 큰 것도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나이키는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키를 제외하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 유통주 전체적으로 같이 볼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떼어서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8월 고용보고서. 숫자 해석이 조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월 고용보고서는 일단 두 가지가 엇갈린 가장 큰 거가 두세 개가 엇갈린 게 나왔죠. 일자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20, 30만 건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리가 늘어난 거가 분명히 생각보다 좀 약간 늘어났지만은요. 반면에 또 우리를 보면 어찌 보면 약간 이해가 반대편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고용시장이 핫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핫하다는 평가보다는 약간은 쿨다운, 약간은 냉각되고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경제 지표 중에서도 고용시장을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일부 사람들의, 분들의 얘기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여 인구,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내가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비율이 62.8%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아무래도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일자리는 하는 거지만은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25세부터 54세까지의 핵심 경제활동 인구 참여 비율은 2002년, 2002년 이후 최고치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가 널려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널려있으면 결국 일을 하면 돈을 벌 것 아닙니까? 맞죠. 그건 조금 벌면 거기서 소비생활까지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번에 얘기하는 건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지금 연간으로도 있고 월간으로도 있는데 예상치보다 0.1%포인트까지 적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나고 그렇지만 실업률이 약간 늘어나고 헷갈리지만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기대가 났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볼 수 있죠. 객관적으로 우리 주관적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렇구나. 거기다가 임금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물론 올라갔지만 엄청나게 생각보다 적게 올라간 상태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는 진짜 거의 최고의 어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워낙 많이 있지만 미국 경제가 진짜 시장은 탄탄하다.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GDP는 지난번에 수정치가 좀 내려갔지만 3분기에 지금 추정하는 거는 5%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고 거기에는 일자리와 증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시장이 물론 핫하는 것보다는 쿨다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나마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를 빼놓고 어디를 얘기할 수 있냐고 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거에 따른 영향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10년 물 금리가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 금요일날 우리 시간을 보면 8시 반입니다. 9시 반이죠 정확히 보면. 발표됐을 때. 미국 시간을 보면 오전 8시 반입니다. 그거 딱 발표된 이후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의 10년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10년 물의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것에서 달러가 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주시장의 어떤 큰 반등에 거기에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특히 이것은 마진율의 압박이 언제 나올 수 있다. 저는 3분기에 마진율이 지금 다 웬만한 빅테크들이 좋았었고 기술주가 좋았는데요. 빅테크들, 기술주들이 마진율이 2분기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가 올라가니까 달러의 약간 반대쪽이 있는 것을 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금값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도 지금 금리에 올라갔지만 인플리 압박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이 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무너지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쿨다운되면서 경기도 탄탄한 정말 그 골디락트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학용 MTN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